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1억 하면 현실적인 가격이지만 정확히 한 5년 전에 1억이라는 가격을 부르면 비현실적인 가격이었어요 결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희가 1억이라고 방송에서 하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억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10억이라는 가격 얘기하면 너무 과하고 그렇지만 만약 10억 정도 가격이 돼서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달러 가치가 화폐잖아요 정확히 100년 전에 비해서 99% 가락했거든요 구매력이 근데 여전히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달러예요 99%의 구매력이 떨어졌으면 좋고 화폐에는 그런 상격이 좀 존재하죠 비트코인은 반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방에 대해서는 특정 가격을 얘기하기에 좀 무의미할 정도로 상방이 열려있다 다만 이번 불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은 저는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뷰가 이번 불장을 올해와 내년 2년 길면 20만불 정도를 얘기해 드렸었어요 20만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진석 기자님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하나 보내요 좋습니다 보내요 1억 보내요 그렇죠 요게 그럼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게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또는 투자나 이런 데 인사이트 얻을 수 있냐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전세계 모든 사람의 금융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쳐요 그러면 만약에 무서운데?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계좌에서 갑자기 어떤 회사에 투자를 큰 금액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회사 주식 사야죠 따라서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금융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근데 실제로 못 들여다보잖아요 못 들여다보잖아요 감독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은 모든 지갑 주소를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지갑 주소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 지갑 주소가 이장욱 거인지는 모르나 어쨌건 간에 지갑 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지갑의 잔고도 들여다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고래도 분석하는 거고 이 지갑에 몇 개 보유한 사람이 그런 주소가 하는 거죠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게 사실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의 위력인 거죠 수급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바닥인지 고점인지를 이제 예측해내는 거죠 물론 다음날 가격 알 수 없죠 이거 알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됐죠 그렇죠 다음 주 가격도 쉽지 않죠 중기적으로는 결국 수요 공급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만큼 과열이 됐냐 얼만큼 이제 과열이 안 됐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좀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려달라니까요 아 그게 어떤 건지 아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지금 또 인용되는 데이터이긴 한데요 어... 중요한 데이터예요 Mvrb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Mvrb 오... 우리 기자님 들어보셨죠? 네 저희가 어...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생소한데 의미는 이거예요 이 지표가 1이라고 하면 모든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본전이라는 거예요 본전이다 Mvrb 지표가 2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2배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Mvrb가 0.5라고 하면 모든 비트코인 지갑을 보유한 사람들이 50%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측정 근거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게 결국은 가정은 비트코인 지갑에 유입될 때를 매수라고 판단하고 비트코인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보낼 때를 매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팔로 보낸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매수와 매도 시기를 지갑 주소별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모든 지갑 주소의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유용하냐면 결국은 시장이 과열 구간으로 도달했느냐 시장이 바닥 구간으로 도달했느냐를 판단하기 되게 좋은 지표죠 과열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개개인들의 수익률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거래소의 데이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체인상의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를 가지고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분석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지갑들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빨간색 부분 있죠 이게 3.75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 3.75 이상인 구간 3.75 이상일 때는 다 거의 다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2017년도 말 여기도 이제 딱 파란색이 넘어서 3.75 넘었잖아요 여기 2021년도 5월이거든요 고점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초기 시장일 때는 훨씬 더 진포들이 크고요 시장이 성수가 할수록 조금 더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13년 14년이 넘어가면 한 6까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 3만 넘어가더라도 조금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좀 있죠 자 그럼 현재 시점 현재 시점이 2.55 정도 됩니다 2.55 여기 이제 표시해 놓는데 이게 쭉 넘어가면 과거에도 2.55인 구간도 좀 있죠 이 구간 설명하기 딱 걸리는데 네 앞서서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자 그러면 3.75 이상일 때는 고점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어 여기 초록색 초록색일 때 초록색일 때 1 미만이에요 1 미만 1 미만일 때가 보통 바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요 때 보면은 1 미만일 때가 실제로 보면 2018년도 하반기에도 가격이 완전히 이제 이거 얼마대요 300에서 500만원대에요 요 때 그리고 2022년도 2022년도 하반기 요 때도 어 한 2천만원 3천만원 사이죠 가격이 요도 1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2천만원 3천만원인 그 가격을 보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같은 2천만원 2017년도에는 고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보조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조지표를 봤더니 모두가 다 손해나는 건 1 미만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럼 이제 정립식 투자에 대입을 해보면 1 미만 더 많이 사주고 그죠 이때 더 많이 사준다면 그리고 고점일 때 더 적게 사준다면 당연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겠죠 그렇죠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다시 볼게요 2.5 잖아요 또 2.5가 언제요 2021년도 11월 2.5 고점 정고점 그렇죠 정고점 네 먹고 요 때는 삶 안 갔죠 그러네요 삶이 안 갔는데도 시장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과열로 인한 어떤 시장의 전환은 아니었고 저때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이 블록체인 시장 내의 상황과 외의 상황을 같이 복합적으로 본 게 중요해요 저때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때요 인플레이션에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23년도에 계속 빠졌잖아요 22년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락이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12월이 또 2.5였어요 이때는 그냥 2.5를 하고 쭉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저 때죠 광기가 붙었을 때예요 정고점을 넘었을 때거든요 2020년도 12월달은 2017년도 12월이랑 같은 가격이고요 예전에 17, 18년도 때 정고점을 뚫었으니까 뚫고 저때는 거의 한 달에 두 배씩 계속 상승했었어요 3월까지 그래서 2만 불을 뚫었는데 3월달 6만 불을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정 없이 바로 간 2.5입니다 그래서 2.5가 큰 의미 없이 바로 뚫었어요 돈도 많았겠다 2019년도 중반은 2.5 정도 맞고 하락했어요 이거는 이제 바닥을 지나고 나온 2.5거든요 2.5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좀 달라요 같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하락할 때 2.5는 큰 의미 없어요 지나가는 자리고요 보통 상승 바닥을 지나고 나서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2.5는 늘 조정을 주는 하나의 주요 포인트이긴 했었거든요 네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이 지금 2.5는 2020년도 12월과 좀 유사한 것 같긴 하네요 2020년도 12월 네 그래서 조정이 살짝 될 수 있긴 하겠으나 뒤에 정보 좀 넘어서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좀 광기 같은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뒤에 올라갈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통계 데이터 특히 지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비트 세이빙이 갖고 있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일을 하시는 건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보긴 했는데 그냥 초보니까 저는 DCA를 거의 안 해봤으니까 네 생각하면 요즘 같은 장에서 DCA를 하라고 추천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오를 것 같은 장 혹은 많이 올라 버린 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DCA를 들어가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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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공감합니다 맞고 DCA를 하라고 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몰빵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몰빵이라는 표현이 적합한가요? 괜찮아요 몰빵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을 해라 근데 여기서 요행을 바라지 마라 네 몰빵을 하면 현금 보유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 보유가 줄어들면 이제 향후에 이제 가격 변동에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빵을 했을 때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아지긴 합니다 장기 보유 확률이 어 이거 보세요 30% 이상 가격 하락 시에 2017년도에 1년간 수 20배가 올랐어요 비트폰 가격이 와 2021년도에도 아까 4개월에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쭉쭉 올랐다고 3.5배?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2017년도만 보더라도 수 20배 올랐는데 30% 이상 하락할 때가 단기적으로 7번씩이나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어 몰빵했다고 치면 30% 하락을 안 팔고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견디겠죠 그리고 2021년도도 이제 어 한 5번 정도가 한 30에서 50% 하락이에요 21년도 4번에 40일 동안 57%가 빠진 거는 이거 여기서 버티면은 용자래요 맞아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부다빔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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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들은 보통 외부적인 시장에 들어온 충격 때문에 빠지거든요 예측되면 절대 저렇게 안 빠지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중국이 금지한다는 소식들에 많이 빠졌었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채굴과 환경오염 그리고 갑자기 일로머스까지 나와서 테슬라 결제도 막 스탑시키고 중국이 또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염닫으면서 빠져있기 때문에 어창간에 저런 이제 이런 이런 가격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몰빵을 했을 때 일단 장기 보유를 하기 되게 힘들고요 결국 장기 보유를 해야지 어 큰 수익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제 DCA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조금 더 지혜롭게 DCA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장의 상황들 우리가 MBR 비지표나 아까 얘기는 못했지만 SOPR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긴 하거든요 과열 정도나 그러면 이 시기에 내가 투자할 금액이 10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일시에 먼저 사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을 잡고 하는 이런 약간 이제 일시 구매와 분할 구매 하이브리드 전략이 이 상승장일 때는 더 잘 먹혀요 상승장일 때는 그럼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써야 하는 타이밍인가요?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이브리드 전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이 알파들 놓치면 안 되니까 일정 구매 금액이 좀 하는 거고 분할로 하는 거는 이게 앞으로 시장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안정성이 가는 형태 신기하네 하이브리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개개인마다의 투자 컨디션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금액을 한 2억 정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1억을 모아놓은 거예요 뭐 5천을 모아놓은 거예요 투자금액이 이미 있어 이미 있는 사람이 투자 플랜을 세우는 거랑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투자가 거의 다 아니에요? 진짜 자산가들 제외하고는 그니까 후자면은 더더욱이 고민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내가 한 번에 살려고 해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매월 매월 생긴 월급 정도 하이브리드용인데 그렇죠 그럼요 그게 제일 낫죠 이게 DCA에 저희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니 2021년도 10월달 2021년도가 이제 고점이었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수익실을 하시고 그다음에 DCA로 본인 한 3년 정도 하시겠대요 3년 너무 길어 보였긴 했거든요 벌써 올해 10월달이 되면 3년인데 꾸준히 하셨어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아들을 응원하면서 이미 두 배가 넘어갔잖아요 와 시간이 가더라고 그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이 눈을 굴리듯이 눈을 굴리듯이 이렇게 모은 돈을 계속 이제 수익을 증가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보통은 나쁜 건데 이건 좋은 쪽으로 굴릴 수가 있다 맞아요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이더리움도 있고 요즘 잘나가는 리플 리플은 모르겠고 솔라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얘네는 DCA가 안 되는 거냐 보통은 DCA하면 비트코인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정립시 투자에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조건인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고 있고 이 자산이 진짜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확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FTX 때 솔라나가 거의 망할 거다라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실제 그때 70% 80% 하락되는 상황에서도 이 자산을 꿋꿋이 계속 정립수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는 자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저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그런 자산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서비스까지 나온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자산이 다른 자산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만 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래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터디나 자산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는 뭐 다른 알트코인을 서비스까지는 못하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뭐 한 6, 70% 하고 한 30%는 내가 직접 그냥 무지성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50만원씩 사든지 좋은 방법입니다 한 5만원씩 사든지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비중이 한 8대 2, 9대 1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높여도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은 오름이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훨씬 큰 알파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설사 그 알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없어서 제로에 간다는데 비트코인이 커버를 해주니까 리스크도 좀 적긴 하거든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많이 한다면 알트코인만 하는 거보다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적립투자를 하면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건 동향이에요 전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DCA가 좋은 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말고는 그거 하시니까 아 그런가요? 혹시 단점은 없는지 단점 있죠 주의점 단점 있죠 첫 번째는 이게 상승장 때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샀으면 내가 한 번에 다 샀으면 수익률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적립식으로 사다 보니까 분할로 사다 보니까 더 큰 수익률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못 먹는다라는 그런 약간 생각들 아쉬움이 상승장 때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적립식 투자를 이제 한다라고 하고 한다라거나 또 두다라거나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립식 효과는 전혀 없긴 해요 굉장히 오래 쳐다보시네요 네 자기 분할 투자를 한다고 하고 한 네 번 나눠서 한 달 동안 산다든지 여덟 번 나눠서 두 달 동안 산다든지 그럼 전혀 효과를 못 두는 거 같아요 대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아요? 최소한 얼마는 해야 된다 매일 주기는 매일을 하나 매주를 하나 그거는 큰 변수는 아닌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매주 무슨 요일에 한 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대신 금액이 조금 크겠죠 그렇죠 매달도 돼요? 매달도 되는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열두 번 밖에 없으니까 암호화폐라는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달로 하게 되면 운이 안 좋으면 계속 계속 비쌀 때 사게 된다거나 맞아 평균치를 못 만들어내는 근데 이럴 때 스마트 그거 하면 평균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매일 구매도 있으니까 아 이게 사실 가장 평균치로 구매를 하려면 매시간 구매하는 거예요 아 매시간? 네 매시간 구매 계속해서 매시간 구매 가장 평균치에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이게 기간 길면 기수로 평균치가 아니라 운이 안 좋으면 계속 비쌀 때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차트를 팔로우하는 건 시간별인 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매일과 매주 정도면 괜찮은데 한 달은 좀 갭이 있는 거 같아서 수익이 잘 나올 땐 잘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한 달보다는 최소한 매주 정도가 괜찮은 거 같고요 그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오전 오후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길게 얼마나 길게 아 기간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뭐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 있을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진 돈이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짧게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립투자 효과는 하락을 했을 때 계속 매수가 되어야지 효과가 생기는데요 하락이 되기 바닥이 되기 전에 이 구매금액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더 빨리 사야 될 거 같아가지고 너무 앞쪽에서 구매금액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버린 거죠 어느 정도의 잘 이렇게 기간을 분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 저는 그거를 최소 상승장 때는 1년 보통 때는 최대 2년 정도를 DC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2년 정도를 두고 월급 생활자시면은 그거에 또 맞춰서 나누면 될 거 같고 2년 정도 하면 내가 한 주에 어느 정도 2년 정도 꾸준히 살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그래서 하루에 30만 원씩 해버리면 월급 생활자들은 못 살 테니까 하루 30만 원씩 하면 이제 한 달 구매하고 웬만하면? 못 사는 거죠 싸네요 하루 30만 원 하신 분들은 기본 본인의 투자자산 있는 상태에서 모아 두셨던 분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래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서비스토 보면 갑자기 막 하루에 30만 원씩 하루에 뭐 100만 원 넘게 구매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있어요? 많아요 갑자기 올해 들어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은 그 1비트코인을 빨리 모아야 된다라는 그 심리 때문에 해요 약간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약간 아이템 획득 느낌이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1비트코인을 빠르게 획득을 해서 1비트코인은 계속 가져갈 거다 나는 이 자산은 정말 심지어는 자녀까지 물려주고 계속 가져갈 자산 근데 빨리 모으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하루에 30만 원씩 사면은 얼마냐면은 한 6개월 정도면은 한 달에 900만 원이잖아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 치면은 6개월 6천만 원이잖아요? 네 6천만 원일 때는 6개월 정도 사는 거고 지금 9천만 원이니까 10개월 정도 사는 거거든요 올해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1비트코인을 빨리 모아야겠다 라는 사람들 요즘 1비트코인 모으기 막 인증 카페 이런 것도 좀 많이 어 붐이 좀 생겼거든요 부럽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평편에 따라서 해야 돼요 맞아요 평편에 따라서 가장 좋죠 무리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올해 들어서 그럼 증여용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1비트 뭐 상징성 획득 이런 것도 있으신데 이제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과 문의가 엄청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지금 그 사실 정립투자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언제 시작해도 괜찮아요 너무 뻔한 답변이긴 한데 단타 단기 트레이더를 수익을 내려면 두 가지를 맞춰야 돼요 잘 진입을 해야 되고 잘 팔아야 돼요 네 낮게 샀는데 파는 가게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럼 또 손해봐요 그래서 잘 사야 되고 낮은 가게 사야 되고 높은 가게 팔아야 돼요 두 개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두 개 중에서도 뒤에가 어려워요 매도에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립투자는 하나만 맞추면 돼요 사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서 한 케이스 보여드렸잖아요 네 사는 거는 옆 사람한테 얘기 들었을 때 약간의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끝나는 지점만 잘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게 끝나는 지점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특정 수익률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개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지점만 잘 세팅해놓으면 되고 그 끝나는 지점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립식으로 쭉 시뮬레이션 이런저런 환경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어 2년 정도 뒤면 모든 환경에서도 다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 전환을 하긴 해요 2년만 하면 2년이요 물론 이제 어떤 케이스는 한 달 3개월 6개월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경험하긴 하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하더라도 2년 뒤면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수익률 전환을 하니까 최악의 케이스 최악의 차트를 보면서 들어가도 어쨌든 2년을 깔끔하게 버티면 수익률의 기본방 거기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 두 자릿수 수익률 두 자릿수로 괜찮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로 괜찮아라고 하면 에이 좀 별로 수익률 안 날 거 같고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코인을 생각하면 보통 뭐 한 200 300% 정도 생각을 하니까 네 그걸 만족 못 할 수도 있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저도 말 봤는데 갑자기 어 자기 뭐 수익률 5,000%라고 보여주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원금을 보면 몇천 원 넣고 몇천 프로 특히 인터넷 인증 보면 뭐 그런 거 맞지 17만 원 했는데 뭐 이게 뭐 한 50만 원 돼서 몇십만 원 몇백 프로라고 막 그게 사실은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 되게 혹할 수도 있긴 하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치킨 하나 바꿔 먹고 결국은 우리가 이 원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자산이냐 두 배가 되더라도 여기에 1억을 넣고 두 배가 되는 게 중요하지 50만 원 넣고 20배 30배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식 구매는 원금을 계속 불입을 하며 쌓아가는 구조이고 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설사 알트코인에서 보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큰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DCA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마치 홍보하는 것처럼 됐는데 통계 자료나 데이터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이게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혹시 진짜 부지런한 분이면 셀프로 맞아요 엑셀에다가 수기로 써서 가면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2020년도에 책이 책을 이제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요 잘 팔렸어요 잘 팔렸고 어 근데 거기에 이제 적립식 투자를 이제 사실은 잘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 엑셀에다가 제가 기입을 계속 매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산정해서 책에 자료화면으로 넣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했던 거예요 800만 700만 원 부터였고 뭐 이더리움은 20만 30만 원 이었는데 그렇게 엑셀로 계속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부지런하면 해도 된다는 거네요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저는 이게 이 방법이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한 자산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개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면 잘 확보가 쉽지 않더라 어 유혹도 많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 같고 이제 고객군들이 좀 많이 바뀐 바뀐 느낌을 많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시던 분 부동산 뭐 주식을 투자 하시던 분이 자기 자산을 이제 어디에 더 운영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고 이미 일정 금액에 이제 투자할 자산을 가지고 계신 수천의 수억 정도 네 이런 분이 이제 자기 자산을 비트코인에 좀 담그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유저들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안에 1비트코인을 모으신 분들이 꽤 목표로 가진 분이 많고 하루 금액의 설정 또한 굉장히 많아졌죠 막 하루에 한 방에 막 1비트씩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하루에 뭐 이렇게 천만원씩 오백만원씩은 그럼 한 방 사시겠다 봤어요 네 그런 분들은 한 열흘이면 사겠네요 그럼 막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이걸로 천만원 한 게 좋아 이걸로 오백만원 한 게 좋아요 고럽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코인 시장에 계시던 분 이외의 시장에 계시던 분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뭐 신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DCA를 근데 하려면 아까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되는 자산이다 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상향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까지 보십니까? 비트코인이요? 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비트코인이요? 네 사실 장기적으로는 길게는 비트코인 자산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로 캡이 열려있는 자산이에요 캡이 열려있어요 이거는 그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화폐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을 뭔가 묶어두는 기초 자산이 존재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이게 회사를 표현한 지분이라서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있어서 그거 기반의 비트코인 가격이 정해진다면 이거는 계속 오르지는 못하는 구조겠죠 근데 비트코인의 기초 자산은 없어요 사실은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1억 하면 현실적인 가격이지만 정확히 한 5년 전에 1억이라는 가격을 부르면 비현실적인 가격이었어요 결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희가 1억이라고 방송에서 하면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억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10억이라는 가격을 얘기하면 너무 과하고 그렇지만 만약 10억 정도 가격이 돼서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문제 있죠 비트코인이 10억이 된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여기서 100배가 뛰면 사회적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죠 거주를 못하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서 100배를 더 올랐어요 라고 하면 5만 리포터가 다 나오겠죠 이 매출과 이 수익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하방압력 작용하겠죠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달러 가치가 화폐잖아요 정확히 100년 전에 비해서 99% 하락했거든요 구매력이 근데 여전히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돈이에요 99%의 구매력이 떨어졌으면 불구하고 화폐에는 그런 성격이 좀 존재하죠 비트코인 반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상방에 대해서는 특정 가격을 얘기하기 좀 무의미할 정도로 상방이 열려 있다 다만 이번 불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갈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이번 상승에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지금은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뷰가 이번 불장을 올해와 내년 2년을 길면 20만불 정도를 얘기를 드렸었어요 20만불 네 2년의 근거는 뭡니까? 반감기를 포함한 상승기간입니까? 어떠십니까? 통상은 반감기가 올해 있으면 내년에 불장이 오는 수비였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ETF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앞쪽에 먼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당겨지고 있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변수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매크로 기대감 매크로 기대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는데 불과 딱 두 달 지났는데 그 기대감이 싹 없어졌거든요 이런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올해 안에 더 뭔가 갈지 아니면 내년까지 약간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간에 올해와 내년 이 두 해 중에는 고점을 터치를 할 것 같다 그게 한 20만불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반감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유동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에 확실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직 안 왔다는 그런데 가상 최고가 원화 기준으로 이걸 찍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1억 허황된 소리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된 것처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연초 기대대로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진짜 잘 이루어진다면 그 뭐죠 비트코인은 뭐라고 했죠 달러 유동성에 대한 화재경보기 그게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빠르게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쉽게 인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생각보다 인하가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간다 라고 하면 올해 안에 그런 가격을 기대하기 보다는 또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죠 약간 과거처럼 이제 막 하락하고 올라간다 보다는 그냥 야금자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좀 패턴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